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취지, 그냥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고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6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점을 대비할 수 있을까? 만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모든 시험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제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지켜보잖아요. 그냥 시험이니까 치르는 거야. 혹은 우리가 무지성이라고 얘기하는 무지성 공부법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공부하진 않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위 6월 학력평가 시험 범위. 여러분 고3들은요. 그냥 다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위. 하지만 고위 학력평가에서 특히나 6월달은 사회 문화 3-2단원 현대사회의 문화 양상까지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겠지만. 그런데 이게 오묘한 게 생각을 해볼게요. 고3 여러분들 선배들 혹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치르는 그 시험들은 어차피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건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얘가 한 반 정도 살짝 넘어가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출제 비중이 당장 3학년이나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푸는 그 모위평가 이거랑은 안 맞습니다. 똑같이 20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 문화 양상을 예를 들어서 평가원 기출만 모아져 있는 것만 그냥 막 풀다 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들도 풀게 되고 아니면 또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안 맞기 때문에 3학년 시험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들을 2학년 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좀 더 가볍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할 때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만큼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협업은요. 3단원 즉 전체가 6단원인데 사회문화 전체가 5단원이잖아요. 정법은 전체 6단원 중에서 딱 반 정도 정치 과정과 참여까지인데 이게 살짝 쫄리는 게 통치기구가 싹 들어가요. 국회 행정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다 들어가죠. 정부 형태 들어갑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거까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쫄리는 거야. 왜냐하면 20문제를 내는데 잠깐만 있어. 3단원까지만 해서 20문제 낸다고? 훨씬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있게 낸다기보다는 일단은 20문제를 3단원까지 내기 시작하면 몰라요. 사회계약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살짝살짝 건들 수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를 강의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고2 때 선생님이 열 끝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첫 강부터 3단원 끝까지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단골한 오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선생님 저 그냥 학교 시험 대비를 그냥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준비하다가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코어 강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즉 이전 교육과정 문제 말고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가 고2를 대상으로 해서 총 5개년 2019년부터 19, 2020, 1, 2, 3 그러니까 총 5개년 10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 굳이 건들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6월 학력평가니까 3월 학력평가 문제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별로 큰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도움은 어차피 되겠지만 선생님이 그 전에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고2, 3월 학력평가는요.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을 묻기 때문에 지금 정작 고2, 6월 학력평가를 치를 때 고2, 3월 학력평가는 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메가스토트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6월 학력평가 딱지가 딱 붙어있는 2019년, 20년, 21, 2, 3까지 100문제잖아요. 여러분 100문제이면 우와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100문제는 한 2, 3일이면 다 풀거든요. 이걸 정리를 하거나 풀고 오답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준비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열급 강의도 상당히 좋고 단급 강의도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단급 강의가 좀 더 빠르니까 만약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수능 강의 형태로서 좀 짧게 준비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최적 시스템 코어 강의 올해 버전이 있습니다. 비록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지만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패스로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패스 강의를 통해서 그냥 신청을 해서 사회문화 깔끔하죠. 14강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치화법은 15강까지 그러니까 얘는 20강 중에 14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0강 중에 15강이 되는 건데 어차피 전체 볼륨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6월 학력평가를 준비할 때 사회문화든 정법이든 간에 한 14강, 16강만 들으면 모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강하고 응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덤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3학년들이 보는 모의평가 문제를 건들지 마시고 고위학력평가에 6월학력평가 이제까지 100문제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거나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얘를 먼저 풀거나 아니면 강의를 좀 짤막하게 핵심적인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최적 시스템 코어 코어 강의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강평을 살짝 한 번 봐보세요. 그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큰 무리 없이 다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수강평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교재 구입해! 강의 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고의인데 6월학력평가에서 성적을 내보겠다는 친구들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의야. 6월학력평가에서 좀 성적을 내고 싶어. 왜냐하면 뭐 중간고사 때도 성적이 좀 어정쩡했다. 아니면 반대로 중간고사 때 성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6월학력평가 때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할까 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뭐야? 뭐 다 자기 강의 들으래? 이렇게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고의라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머리를 좀 써보면 그러네 백문지만 풀고 딱 들어갔을 때 모르는 문제없어. 다 맞춰. 그럼 결국 보세요. 6월학평은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아니 누가 6월학력평가를 가지고 무슨 대학을 보내줍니까? 학교에 무슨 어떤 성적에다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줍니까?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승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9월학력평가 또 11월에도 학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년 고3 올라가서 사회탐구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2 때 배운 잘 정리된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살려라. 그러면 3학년 때 올라가서 사회탐구 전반적인 부담 자체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2학년 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3단원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다만 꼭 1등급이 아니다더라도 한 2등급 정도는 받아두고 6월 학력평가를 딱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름방학 더 이어지는 2학기 때 공부가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성공 성공 대성공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풀리는 문제가 꽤 있던데 성적이 나오던데 그러면 공부가 신나는 거죠.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면서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는 건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6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 그냥 막 놀고 싶을 텐데 선생님이 좀 컴팩트한 강의로서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 강의도 보면서 내가 풀었던 것과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잘 닮아 있는가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비중은 어떤가 정답률은 어떻게 좀 보여지고 있는가 등급컷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다 보면 2학년 때 공부만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니까요. 3학년 때 가서도 여러분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서 만납시다. 선생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시험지 위에 직접 풀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ec genau uchi